구로구에서 중장년 퇴직 예정자에게 직업체험 과정을 제공하고자 드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5월 10일 진행된 교육을 위해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구로구청 강당에 함께했는데요.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도울 교육부터 직접 조립을 해보고 실습을 진행하며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직업체험 과정은 퇴직 예정자에게 교육을 진행해 향후 진로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열린 건데요.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전직 기회도 모색해볼 수 있도록 마련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